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력이 밥상을 정말로 진수성찬으로 차려주고 있죠. 맛있게 먹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차려주면 밥투정하면서 발로 차버리죠. 이런 거 먹기 싫다고 발로 차버리는데 세력에게 자주 차려주지 않습니다. 욕심을 좀 줄이고 줄 때는 좀 먹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세력을 이겨먹을 기회는 흔하게 오지 않습니다. 흔하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고 지금 아주 오전에 크게 올리고 잘 버텨냈죠. 잘 버텨내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1봉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장대 양봉이 세워지고 있죠.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는 작업까지 진행을 해줬다. 크게 끌올리고 행보 버티기 그리고 거래를 실어서 위로 밀어 올려줬죠. 이렇게까지 차려줬다. 밥상을 갖다가 47,450원까지 차려줬습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잘 떠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겠죠. HB 그룹만 오늘 정말 강합니다. 정말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제약 쪽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 방향이죠. 매도 방향이고 기관이 조금 그래도 매수 방향인데 매수 방향에서 다시 매도 방향으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 한번 확 밀어 올렸다가 다시 매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번 확 밀어 올린 게 HB에서도 보이죠. 확 밀어 올렸다. 외인들이 한번 밀어 올려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똑같이 문제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HB 세력들이 이 정도로 밀어 올려주는 경우는 잘 흔치가 않습니다. 흔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 ABL 바이오, 레고 캔바이오, 셀트리오는 다 별로 좋지 못하죠. 셀트리오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HB 상승은 이 섹터 상승으로 상승 같이 올라간 분위기에서 섹터 하락으로 같이 하락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상승은 세력들이 밀어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죠. 시장 세력이 올려주는 상황은 아니다. 시장 세력이 올려주는 건 아니다. HB 세력들이 올려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특별하게 큰 호재가 있어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죠. 많이 내렸고 가남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가지고 밀어 올려주고 있다. HB 세력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뭘 맞는지 할 수 있다고 했죠. 돈이 워낙에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시가 다 돼가는데 이런 흐름이면 상당히 강한 겁니다. 아주 강한 거다. 이거는 지금 강한 흐름이 많습니다. 올라갔다가 행보를 하다가 다시 올려주고 있죠.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시장의 분위기 대비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올라서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단발성으로 크게 밀어 올려주고 있는 그런 행태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 행태라고 좀 보이고 그렇게 보면 여기서 비중을 갖다가 조금 조정을 하고 바라보는 게 상당히 마음이 편할 겁니다. 마음이 좀 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승인 기대감은 여전히 높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시간이 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HLB 혼자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력 마음이니까 얘네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겠죠. 올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다시 비싸게 매도하기 위한 그런 지금이 상승을 보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봤을 때 워낙에 영리하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전형적인 2차 상승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가남이다 하고 얼마 간다더라 이러고 이제 막 들어올 만한 분위기를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의심스럽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럽다. 워낙에 이게 속임수가 많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움직임이 속임수가 정말 많습니다. 속임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세력들이 밥상을 차려주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떠먹는 게 필요합니다. 떠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승인이라는 시간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오늘 같은 분위기에 9%나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면 정말로 고마운 세력이죠. 여기서 더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더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계속 2차 상승이다. 그리고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아직 이 분위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아무튼 지금은 HF의 세력들이 밀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기조적 반등 수준에서 나올 만한 상황에 아주 강력하게 상방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4만 7천원 정도면 매도하기 딱 적당한 아주 좋은 적당한이 아니고 아주 좋은 위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일부 비중 비중 축소를 하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거나 하면 되죠. 비중을 미처 축소를 못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뭐 9%나 올려준 상황이니까 여기서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지 방향을 잡아줬지 아니면 페이크성으로 올렸다가 올려서 또 비싸게 팔아먹는 작업을 또 진행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관찰을 할 때입니다. 관찰을 좀 하는게 좋은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정말 고마운 세리죠. 정말로 고마운 세리이고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욕심으로 달라붙어버리면 상당히 물릴 가능성이 높다. 욕심이 할 때는 좀 덜어내는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